조계종 위례 신도시에 동안거 수행 천막법당 열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이 올겨울 동안거 수행을 할 위례 천막법당이 4일 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한안 위례 신도시의 천막법당 상월 선언에서 종단 스님들과 조계사, 봉은사 신도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가 당면한 탈종교시대에 불교의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위례 천막법사에서 찾고자 한다며 종단에서 추진 중인 백만 원력 결집불사의 큰 목표와 위례 천막결사는 한국불교 중웅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신도시 부지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종단 차원에서 마련한 소중한 성소라며 금강산 신계사에 부처님 오신 날 임시 연등을 설치하고 교류했던 그 원력이 신계사 복원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고 남과 북의 불교 교류 상징이 되었듯이 위례 천막결사는 종단의 포교도량 건립으로 회양되어 신도시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출가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스님을 비롯해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시무, 재현, 도림, 인산스님 9명은 상월 선원에서 오는 11일부터 석 달 동안 동안거에 들어간다 진각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 당신이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구루를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며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리빨 같은 기상에 달을 벗삼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라고 결의를 다졌다 자승스님은 2017년 10월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 종당 공식 행사의 모습을 보였다 상월 선원 현판 그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썼다 상월 선원 아래에는 일반 불자들이 함께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사방이 트인 임시법당을 세웠다 상월 선원 현판